K-디자인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시대적 담롱과 디자인을 통해 소통하는 시민축제로서 K-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기회로 보고 있고 그 유합된 에너지가 서울에 모일 것입니다.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적극 참여하는 페스티벌인 만큼 각자의 삶에서 디자인과 만나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가 되는 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. K-디자인의 역할